80년 5월 당시 계엄군에 구금과 고문을 당한 광주시민 5명이 정부로부터 정신적 손해배상을 받게 됐습니다. 지난 5월 헌법재판소가 5.18 보상법 보상범위에 대해서 위헌 판결을 내렸기 때문인데요. 이에 따른 관련 입법 논의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1980년 5월 북구 문화동에서 계엄군으로부터 붙잡혀 구금당하고 고문당한 이 씨. 석방되고 나서 우울증과 정신착란, 간질 증상까지 보였습니다. 같은 달 동구대인동에서 남 씨 또한 군에 잡혀서 217일간 구속됐고 모진 가혹행위로 석방 이후에 우울증과 스트레스성 외상장애 때문에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이 씨와 남 씨처럼 이번 소송에 참여한 광주시민은 모두 5명. 광주지법은 지난 12일 이들에 대해서 정신적 손해배상을 인정하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기존 5.18 보상법에서 보장한 금액 외에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 손해배상하라고 판단한 겁니다. 이와 같은 법원의 판결은 최근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것입니다. 헌재는 지난 5월 17일 법률대리인이 지난 2019년에 제출한 5.18 보상법 16조 2항에 대한 위헌 제청을 받아들이고 정신적 손해배상을 인정했습니다. 기존 5.18 보상법이 국민의 국가배상청구권을 침해하고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한 겁니다. 이번 헌법위원 결정과 이어진 정신적 손해배 판결은 5.18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배상이었다고 말합니다. 기존의 5.18 보상법들은 일정 수준의 보상 수준이지 실질적인 피해배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판결을 통해서 그런 배상을 받게 된 거고. 이번 헌재 결정은 5.18의 정신적 손해배상에 대한 첫 사례인데, 이에 따라 5.18 단체들은 추가 집단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판결을 계기로 제대로 된 5.18 피해배상이 이루어지길 바란다면서 관계법 개정도 조정합니다. 국가가 5.18 특별법을 제정해놓고 국가유공자 의혹에 관한 법에는 포함되지 않는 모순이 존재하기 때문에 조속히 국가유공자법 제4조를 개정해서 국가유공자로 포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판결로 5.18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배상의 길이 열린 가운데 관련 입법 논의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CNB 뉴스 정유철입니다. CNB 뉴스 정유철입니다.